이고요. 역시나 나오고 있는데 마녀상선사 대 어트랙 선수, 나진제우스 대 황금세대의 결승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한 번의 미끄럼이, 미끄럼질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명예, 3위와 4위는 또 다르고요. 확연히 다르죠. 상대 최강 DR 마지막 게임에 또 최고의 한 팀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오늘 모조리 다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팀의 명예에 벗어난 개인전쟁스는 한 번 또 이제 정해드려야 되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각구마 선수가 동말로우 선수까지 단 1승만을 안 드리고 싶습니다. 각권 뜨다가 2위까지 가능할 수 있는 스코어가 약속하고 있고 비창 선수 역시 오늘 힘을 낸다면 무료 선수를 들이치고 4위권까지 낮은 팀들이라 그렇게 많이 입당을 할 수 있는 많은 선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분명히 하나 표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게는 6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오늘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3, 4회전을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의 몇 면을 한 번 정리해드립니다. 자, 두 팀 어트랙션 대 마녀상 선수가 나올 예정인데 역시나 마녀상 선수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트랙션 같은 경우는 투어 선수가 부진만 태어난다면 사실은 달라질 수 있는 게 어트랙션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사실 뭐 부진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8강전은 두 번의 올킬을 했던 이 선수가 4강전에는 여러 파레이를 당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에서 또 다른 경기 결과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관전 포인트 한 번 정리해드릴 텐데 역시나 예상 외의 부진입니다. 예상 외의 예상 외의 부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니나 vs 니나 오늘 프랜지스 대 다이옥신의 경기에서 누군가 이길 수가 있는 그런 멜트를 만들었을 텐데 두 팀의 자존심이 걸린 또 니나 vs 니나 대결이 있고 그러면 또 누가 공격할 수 있을까 자, 정말로 마녀삼총사가 3,4회전으로 내려왔지만 구라헤임은 4강전에서도 한 번 더 빛이 난 적이 있고요. 중요한 건 지상 선수가 좀 살아나줘야만 어트랙션이 좀 마녀삼총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녀선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할 것 같고 어트랙션은 좀 파격적인 엔틀이라든가 공격력을 선포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정말로 이 선수는 4강에서 무너졌지만 이번 시즌 정말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6명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 강력한 두 팀의 대결 3,4회전 곧 시작할 예정인데 선봉전에 과연 누가 나오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6선승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엔트리의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 선수들이 약간은 좀 색깔이 다르면서도 뭔가도 하나를 붙였을 때에는 하나의 힘을 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녀선수에서는 정말 기복이 여기 하프론스가 로즈로 바뀌면서 정말 기복 없는 플레이를 많이 올라왔고 어테이션 같은 경우는 푸원 선수에 좀 일방적이 예, 마녀는 이렇게 퍼센트에서 올라왔던 팀이기 때문에 항상 개개인의 능력으로 갈 때는 마녀가 좀 앞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상대의 엔티를 예상하고 스냅핑하는 이런 어떤 다전제의 경기에서는 선봉전의 결과 그대로 승패가 결정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경기 선봉이 정말 중요한데 먼저 마녀선수의 선봉을 공개해드리며 선봉! 한쿠만! 한쿠만! 네, 한쿠만! 다승도 사실은 입구 선봉에서의 좋은 활약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선봉으로 나오게 되는 엔티를 만들어줬고요. 지금 반대팀 지상수관이 얼핏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두 손의 포링 대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한쿠만 해도 단단함이 다시 한번 입수기 될지 다승 2위까지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자, 지상이 많네요. 자, 이 선수가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경기 결과에서도 좀 밝은 분위기를 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어렵습니다. 뭐, 트위드 마크인 공권 캐치가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상비 총각이 지난 방정에서는 조금 비슷을 바랬습니다만 그런 데이터의 바탕으로 사실은 선수들이 많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역심리를 좀 많이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봉에 공개된 양 팀의 3사회전 과연 3위, 지상이 되는 3위까지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명예가 걸려있는 3사회전 시작합니다. 자, 시작한과 동시에 맵을 골라지게 되는데 선수들의 생각은 사실 맵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이 중앙원 맵이라든가 자신이 불리한 맵을 걸리게 됐을 때의 심리상태도 나눠지게 되는데 자, 어, 만지벨리가 나왔네요. 자, 역시나 또 기본기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장 만지벨리로 3사회전을 시작이 됩니다. 상대적으로는 벽이 없다면 아무래도 한코마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사실인 게 한코마 선수는 기복이 없고 아무래도 난전 싸움이라든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지상 선수는 패턴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지상 선수는 좀 안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뭐 기본기나 잡기를 푸는 그런 어떤 능력치만 놓고 본다면 상대방 선수가 한숨 위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어퍼 낚시라든가 띄우기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떠버리고 다리 걸려 넘어지면서 자, 걸고 로드런너 이후에 추가한 데미지까지 안마 상대 청각으로 들어오는 지상 자, 병력장 들어갑니다. 그렇죠. 많이 왔는데 붙이기 끝자락 맞지 않고 기왕 자, 어퍼 한번 낚시하면 되거든요. 띄우는 작업. 자, 근데 기왕을 횡신으로 피해주면서 원투를 또 갉아먹었던 한코마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의 차이로 한코마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원투를 맞지 않고 따랑한테 어퍼 맞지 않아요. 핵심의 어퍼였는데요. 역시나 중요한 건 다 나오지만 컴킹은 곧복 안 들어갔습니다. 자, 컴킹! 로드런너 마무리! 하단을 컴킹으로 하단을 피하면서 들어올린 한코마입니다. 아, 그 전에 어퍼 낚시를 한코마가 완전히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심리전으로 역시 한코마의 컴킹. 너무 좋네요. 대시에서 어퍼도 그랬고 사단의 공격도 그랬고 두 가지 공격의 순을 모조리 읽었다 한코마의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쌍끈초반이 한번 좋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걸리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방금 나왔던 풍뻥이 들어가야만 풍뻥이 신다운 어떤 명보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죠. 풍뻥이 좋은데요. 자, 병력적 들어가고 달려두기입니다. 네. 자,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긁는 과정에서 지성선수가 많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아주 좋은데요? 마무리되죠? 자, 앉은 자세에서 컴킹을 유도하고 일어나서 딜레이 캐치하면서 마무리입니다. 네, 경기 내용 중 보면 지금 먼저 때린다면 한코마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반드시 오는 딜레이 캐치를 잘 이용하고 있고 반면에 한코마가 먼저 때릴 때 지성선수가 때발되는 스킬이 또 무조건합니다. 사실은 볼의 거리라던가 시상의 숙성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볼이라는 캐릭터가 뭐 잔잔한 갈먹기라기보다는 좀 남자의 로망을 실어서 한 방에 보내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죠. 자, 주도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아직까지 체력이 비슷하고 지금 이번에 교전이 중요한데요. 야, 방코마가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끊어줘야 되거든요. 자, 궁궐에 안들어가고 가위먹기 잡어. 아, 네. 방코마가 웃거라고 합니다. 자, 손을 막아내고 딜레이키트 채리핏은 로드라운드 들어가서 체력 역전입니다. 역전이고요. 이 다음에 이어진 심리전 한코마가 이제 오지 않죠. 그럼 지상에 가야되는데 자, 이번 때 횡신하면서 역량이 플레이했던 것 한코마의 플레이 자, 불꽃! 하지만 교차되면서 두 번째 라운드를 먼저 선취하는 건 아, 지금 가장 카운트오픈권이 나와서 데미지는 정말 많이 좋습니다만 뭐, 경기를 뒤집을 데미지는 아니었고 역전이 먼저 맞으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방송해보고 싶네요. 뭐, 좋참은 안 됐습니다. 레이저분권이라면 많은 데미지는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 먼저 맞는 거 좋지 않아요. 먼저 맞게될 때 지상수 플레이가 많이 흔들렸던 게 지금 격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꼬리치기 들어가고 스태프 인타 들어올리면서 다시 한 번 추가 컴버 다이나믹스맨시 더블스펜에서 날라차기까지 아, 힘들어지는데요 지상? 계속 중단 막아내고 아, 콕킥! 자, 기회, 기회, 기회 선이 나요. 심리전, 또 한 번의 심리전! 어, 몰라요, 여러분! 아워, 렌즈 쏘! 마무리, 마무리! 아, 안되네요. 역시나 먼저 때렸을 때 성공. 그런 좀 분위기 작업에서 좀 많이 힘들었고 아, 분들은 다시 한 번 승을 챙기면서 위로 올라가기 위한 발파 만들면서 3위를 위한 1승을 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뭐, 여러분의 기완왕의 붕력장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또 한 번 부끄러지면서 네. 자, 일단 한쿠마의 벽을 넘지 못한 지상 자, 어트랙션이 2개에 등장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아, 투어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기 때문에 투어 선수가 대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역시나 다육신이네요. 다육신이네요. 다육선수는 이렇게 됐다면 사실 한쿠마 선수가 견제하면서 투어 선수가 대장이기 때문에 투어 선수를 투어 선수가 붙여줄 그런, 에이, 데뷔인 것 같고요. 밀면서 디나데 디나 매치가 흥미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신뢰을 생각하는 게 어택션 팀이 지금 특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투어 선수가 아, 구라 선수와의 어떤 대결만 성산해서 이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육신의 등장은 대장 구라까지 적어도 가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육신 선수가 디나데 디나에는 상당한 자신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쿠마 선수의 로전을 넘어선다면 그런 매치가 가능할 거로 보여줍니다. 작전상은 그래요. 하지만 한쿠마 선수 여러 줄지는 경기대에서 나타나겠죠. 4강전에서 브라 선수가 성공전을 나오면서 뭔가 변모한 모습을 꾀해 봤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대로 예전의 엔트리를 회개한다면 자, 일단 작전이 성공할 물론 한쿠만부터 넘어야 돼요. 한쿠만부터 넘어야 됩니다. 한쿠만부터는 역시나 한쿠만부터는 단점이라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들어가는 타이밍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공방이라든가 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끊어서 핵심을 노리면 되거든요. 한쿠만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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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나 맥스윗 쌍장 아, 지금 아깝네요. 너무 아깝네요. 웬어퍼를 예상해서 사실 커킉을 했던 건데 이미 늦었고 한탄이 늦었기 때문에 네, 복감을 던기게 들어가고 그 전에 디렉키즈 원투 원투 집어넣는 공격도 좋았습니다. 스탬프 히터마가 되고 가장 고리도리게 돌아둔서 아이보리 마무리 그 전에 커킉이 너무 아쉽네요. 웬어퍼를 예상하고 반은 찍듯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전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게, 약간 늦게 했던 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단단해요. 역시나 다이옥신이 상대의 공격을 불러들이고 깔끔하게 딜렉키즈 위주로 가면서 첫 번째 라운드는 거머쥐습니다. 네, 다이옥신의 단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좀 말린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많은 스스로 챙기는 게 다이옥신인데 오, 좀 말리게끔 오, 다이옥신의 정본 시전에서요. 자, 이번엔 시계방향 횡신 좋았습니다. 원프로 떴고요. 플래픽 펀버 두 번서 에버 벽까지 벽에서 벽에서 주간 선반까지 깔끔합니다. 자, 꺾, 꺾기 오케이 야, 회심이네요. 회심의 꺾기 한 번 더 들어가고 이 다음에 뱃턴십니다. 버트 자, 왼손으로서 계속, 계속 버트 전체를 모르는 경우 상당히 두문대요. 자, 레이지에서, 레이지에서 역전이 있네요. 네, 하이킥으로 마무리 방금 같은 상황에서는 맞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시전했다는 것 자체가 한 과도가 뭔가 노릅니다. 그런 거였는데 기상킥은 상당히 완전히 완전 완벽한 판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방금 터키 메이트 아래 well 방금 호흡 상당히 후 잠시 크로 rose 난 그 шир 지더라도 사실은 퍼킹을 심어놨기 때문에 바이옥씨는 그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한쿠마가 정말 영리하게 잘 노렸네요 지금판은요 자 역시나 지더라도 그 라운드에 뭔가 심리전을 걸어주면 초속을 깔아둔다면 충분히 역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라운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자 분위기가 달라지죠 자 벽 사항권 추가 콤보 승용권 자 맞지 않죠 자 오늘 다른대요 분위기 자 스탬폼 들어가고 레이지만 안다주시면 안되나 몇끝나서 로드렌더 퍼펙트 마무리 자 역시나 나라 독동계 주워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2대1까지 갔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하단 시니션을 상당히 많이 걸었고 다이너믹스 미션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그 파이를 리프트샷으로 때렸던 게 다이옥신인데 그거를 옆파이 할 수 있는가 와 뜨지 않고요 자 그리고 다이옥신이 중견으로 나왔다는 어떤 엔트리의 변화 자체도 일단 대쟁을 불러줘야 되는데 자 코마에게 투다 무너지면 어려워집니다 자 하간 돌려 죽어 파일드 로드렌더 자 이거 패턴이에요 자 이러면 블루블루블루블루 자 최대 데미지 뽑았어요 역가도 놀릴 수도 있습니다 역가도 놀리고 자 트윙서 쌍장 하지만 사이킹 블루블루 들어 올리면서 역전 야 완전 예상한대요 자 회심의 맥시 완전 예상했어요 완벽히 예상했습니다 민하의 강력한 공부를 넣었습니다만 절체절맹의 순간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다 그러면서 아주 기운이 돼요 그리고 황쿠마는 아 승리 승리가 다승 부분에서도 동발러블을 넘어섭니다 동발러블을 넘어서면서 정말 기분 좋은 출발 그런 기분 좋은건 뭐냐 동전 스티브랑 할만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을땐 그런 엔트리에서 생각을 했었던게 어차피 전인데 대장의 투혼 선수가 황쿠마의 전복을 만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도대하게 되는거죠 투자했던 엔트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 8강에서 0몇전 이 선수가 4강에서 많이 흔들렸거든요 과연 투혼이 자신의 힘을 부어줄지 벌써부터 대장으로 이번 경기를 놓치면 로테이션에 돕니다 로테이션 돌면 사실상 힘든게 사실이고 그 전의 한가지 희망적인 측면이라면 투혼 선수는 냉면성의 선수와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카운터와 압박적인 플레이로 로저를 상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나쁘진 않다는 얘긴데 아 근데 또 냉면성인과 한쿠마의 로전도 다른 로저구요 그리고 앞서 두 경기를 잡아냈다는 어떤 자신감과 무대의 긴장감을 털어버렸다는게 변수를 장량일수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낮은 팀이었을 때의 그런 습성 그런것들을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 그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눈여겨보시면 경기 중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올거구요 잡기 먼저 갑니다 자 일단 캠카운터 잡기 들어갑니다 자 하단 이제 여기까지 에너지를 좀 버린감이 있고 이제 다음에 심지어는 어떻게 깔아둡나 한쿠마는 깔아둡는 심지어는 많이 이건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쿠마 선수는 강호 위주의 경기 운영을 하다 하단 투건 종단 이지성 날 걸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어요 야 많이 따라왔죠 자 뭔 팀을 했냐는 듯이 조금씩 조금씩 자 캠카운터 들어 올리고 컴버가 아아 10카운터를 만났는데 지금은 레이지모드를 만들어있지 않고 사실은 이 타입을 중단 수단하다가 오히려 카운터를 0으로 맞았는데 순간에 찰나해서 포노드의 판단력이 조금 더 좋았을 뿐이지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요 일단 중요할 때 하단 중단 이선다도 걸어졌던 기도로 좋았고 자 방어 위주의 경기가 일단 빛이 났다 한쿠마의 운영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쿠마의 경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끗 차이로 이기거나 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수싸움은 정말 이 선수는 네 등한 선수죠 수비는 물론 좋습니다 자 그런데 10카운터 잡기를 두 번이나 당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자 하단 다시 한 번 중단기 하지만 이거 또 기다렸다가 들어올립니다 네 품복 어려워요 그렇죠 품복 어렵기 때문에 이번엔 자제한 모습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카운터 자 이러면 또 따라가죠 로드렀너 마지막 각이 비틀어지고요 그렇죠 자 내려찍고 레이지에서 한방위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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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 번 들어올리고 레이지에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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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진짜 잘한 거고요 진짜 진 거야돼 어떻게 보면 진 거야돼 그거를 게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 강한 하단 예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달가막기 용도로는 썼는데 그렇죠 그거를 마지막으로 하단 돌려주면 역전하네요 아 그거를 왜 참아내고 이겨내서 1대까지 만들었지만 만들었지만 투어 선수가 요번에는 반격을 바로 들어갑니다 벽까지 잘 보고요 자 잡기 앉아서 피해주고 다시 한 번 하지만 강을 비켰다 버티어 스매치 버티 2번 3번 할 수도 있는데 올려요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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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마무리 야 평소가 쓰면서 3번을 치워줬던게 투어 선수라면 요번에는 3번 하였을거고 배치 스매시 강할 수 밖에 없는 심리 어떻게 써야되느냐 딱 법을 안 쳤어야되는데 그러기에는 에너지가 너무 없었어요 그럼요 뭐 누워있는게 장사단 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심리를 걸릴수밖에 에너지를 만든게 한구만의 실수고 아 결국은 쏙 뜨는데 자 위빙어깨에 들어올리고 계속 바운드 아 손이팔까지 자 뒤에 왔어요 로조에게 어 맞지않고요 자 자 벽에서 나와야되는데 테크헌터 다시한봐요 자 레이즈 직전에서 그만 있나 있나 없습니다 마무리 아 다른 색깔의 로조이긴 합니다 아마 그래도 로조를 다 잡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올리페트 선수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엠틴 상호는요 자 아무래도 구라 선수가 대장으로 가야 좀 안정감이 있었던 마녀 3총사라면 네 말씀해주셨던 대로 온리페스트의 중견 투공이 네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왜냐면 구라 선수가 선봉으로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대장치를 찍은 것 같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밀어봤을 때 짐작해 보건대 온디페스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4경제에서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맥스윙 배터리 통하긴 했습니다만 쿤보라더가 이런 자신의 특기를 보여줄 기회가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팀을 무난하게 승리를 이끌면서 자신의 예측게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해주세요 라운드별로 한 번만 띄운다면 네 띄워버린다면 그 라운드를 접수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 정도로 이거 최고의 공포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네 중요한 건 상대들이 이제 안 뜨려고 우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은 상대가 우리를 안 했습니다만 투공 선수는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게 투공 선수의 스타일이 오라 공격적이라 촉찬 선수의 경기에서도 사실 투공 선수는 끝까지 공격을 했습니다만 투공 선수가 더 엄청난 모드로 발을 쳤거든요 그렇죠 창의 길이가 좀 더 길었을 뿐 이제 이 선수가 골을 빼진 않았거든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녀 삼총사가 좀 앞서 있긴 한데 네 톤의 움직임에 의해서 어느 팀이고 만나서 울틸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두 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미나들 스티브 자 못가보던지기 덕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데미지지만 미나선이 먼저 때려야지만 리프트샷이라던가 에스컬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레이저블로 하지만 다시 한번 올슈터 막아주고 위빙없게 탱턱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요 헤지스킵 노리고 뒤로 빠져서 하단 짠손 견제 외너퍼 하이킹 아 좋은데요 맞고 피해주고 다시 한번 중단교차 스티브 답답하다는게 느껴지죠 자 뒤도는데 맞지않고 킥북카우터 드래곤이 출수하구요 자 지금은 들어올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러지 못했고 위빙없게 짧고 터동 힘이 승 승 승 승 승 승 반격기는 했습니다만 반격기는 글쎄요 웨러 버는 놀인 것 같은데 난 한 번에 있을 수가 원래 올림패트가 사실 이런 패턴 잘 걸거든요 마저 주다가 리프트 한 번 뛰어서 베릴팩이랑 봐서 레이지모드도 역전하는 반대로 당했어요 자 뭔가 마지막까지 뛰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가 그렇게 그대로 예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아쉬움이 있겠는데요 다시 한 번 파운드 치고 벽 직전에서 자 글쎄요 사실 상대가 되거든요 넘어지면 들어간다는 감이 있습니다 비밀 없이 갑니다만 뜨지 않으면 뜨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자 들어올리고 계속 갉아먹기 레이지 직전 자 안방이다 자 위에 곧가마 자 10리전 10리전 1박 3 곧가마는 상당히 빠르고 역시나 승리한 분 이런 패턴이 온눈플레이스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소용수가 지금 키쿠카운터를 많이 노리고 있습니다만 많이 만능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요 원래는 좀 이제 카운터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하는게 스티브라는 캐릭터라면 그런 공격들을 위협에 방지하는 방어적으로 하는게 일반적인데 자 일단 두석이 먼저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겠습니다 그쵸 너무 물러짐이 없다는 생각이 둘 다 듭니다 한 출선수가 먼저 한번 빠져서 정확하게 좀 냉철하게 노린다면 오히려 승리 많이 챙기지 않을까 아 돌이 벌리고 오른오프 때리는거 보세요 뒤로 빠지는게 좋았고요 측면이기 때문에 더 힘든데요 역시 알고 자 한번 잘 때렸던거 옆까지 네 돌이였는데요 서버 어려운데 그래도 잘 때리네요 서로 잘 때렸습니다 두고받고 잘하고 있는 모습 어 승부 벽에서 이레이저 자 계속 이레이저 물러리면 아 이거 돌리기 나와요 돌리기 나와요 자 여기서 한 번 두 번 돌리고 돌리고 다시 한 번 돌리고 다시 한 번 돌리고 쌍장벌구리 상장 나왔죠 버터플라이에서 측면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꼼꼴형 정말 왜 엄청 나오거든요 의왕 소리 나오거든요 이야 각의 비틀어지는대로 맞춰서 때려주고 엔달 돌려가면서 때려찍고 마주한 쌍장까지 대단합니다 상당한 보라이도 스킬이고 연습을 많이 한 뒤에 힐을 내보이도 있습니다 자 카운터 한 번 무섭죠 자 맥스까지 들어가고 자 이렇게 역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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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벨톤 벌었어요 역전기 벨톤 벌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너무 없습니다 자 볼까 봐 끝내나요?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기회 한방입니다 한방 카운터 조심하고 있을 거예요 카운터 카운터 그렇죠 자 골이 벌리죠 일단 네 노리는데 노리는데요 레이지에서 어 플레이 딜레 캐치 아 장 마무리 결국에 마녀 3총사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선전을 할 것 같고요 뭐 리그 최고의 어떤 콤보력을 갖고 있는 건 모든 일들이 알고 있었지만 중요한 건 나왔던 벽을 비틀는데 벽을 타면서 때렸던 콤보는 정말 온리 프레티 선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콤보력이었어요 조금 더 정교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렇게 되면 구라카드를 많이 아끼고 있는 모습에서 지상 선수의 활약이 조금 더 절실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게 어텍션 입장입니다 자 결국에는 한 쿠마만 내주는 가운데 마녀 3총사가 로테이션을 돌리는 선곤하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상이 다시 한번 바통을 해봤는데 분위기가 뭐 4대1까지 가면 어려워지거든요 4대1까지 가면 상당히 힘들고요 지금 지상 선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콤보는 좀 때리고 있습니다만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좀 가감한 순간적인 판단에서 한번 좀 선택의 기로에서 좀 더 가감한 기술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는 지상 선수가 정말 어이가 좀 남발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분권을 많이 심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좀 상대에게 파해를 당해서 그런 걸까 좀 많이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많이 아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통말로 선수가 나락을 쓰지 않는 그런 것과 같은 비견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움치다 보니까 수비가 약해서 오히려 좀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마녀 3총사의 가장 큰 마녀는 또 이제 구라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아직까지 등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일반기로 로테이션 돌았고 분위기도 안 좋고 다시 한번 최근에 좀 이제 부진에 빠져있는 송보형의 바통에 이어받는다 이런 건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모든 걸 기대할 수 있는 거 역시나 다혁신 선수가 투원 선수가 팀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면서 좀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발판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3대1이거든요 3대1 상황에서 상황은 디어트랙션 선봉 지상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넘어가는데 과연 지상 선수가 부진해서 나오면서 다른 후반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현재 여러분들을 안내 드립니다 자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근에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집중력 이건 비안의 마지막 대회거든요 그렇지만 마지막 대회의 마지막 팀전이기 때문에 그런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선수들의 그 집중력이 사실 후반 페이스인 선수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회를 시작하면서 후반에 정말 달아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어텐션 팀에 그런 수가 있는가가 사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일반적인 승부가 나올 수 있는 스포입니다 자 자리도 1프로 일단 넘어갔고 네 두 변거는 마지막이라는 거에요 마지막이라는 거는 뭔가보다 동기구요 그리고 집중력을 발산할 수도 있는데 네 자 그의 어떤 사나이의 로망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맵 선택을 놓고 스티한 샤어롬 네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디난 좀 먼 병맵이 좋거든요 네 하지만 뜨지 않아야 돼요 일단 뜨지 않으면 지상에 일단 미션 수행은 뜨지 않는 오니피스트 상대로 뜨지만 않는다면 게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길게 가져간다는 건 뭐냐 그만큼 니나가 애가 탄다는 거에요 니나가 애가 타면 맥스위비라든가 리프트차시다든가 좀 무리한 공격을 하거든요 맞고 잘 뛰는 건 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해볼 만하죠 자 상대의 어떤 무리수를 끄집어내려면 이런식의 콤보가 들어가면 괜찮죠? 그쵸? 자 북치고 벽에서 뜨지 않으면 돼요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요 밀고 나와요 묶여와도 지금 반대편 벽입니다 어? 아아 이거 아 밀렸어요 예상했습니다 콤보 또 평영란이 역전! 아 쌍장! 크름슬레이지! 동영장! 자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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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한번더! 아 안되네요 타이밍 공건이 나오면서 좀 끊어버립니다 아 정말 예 극단적인 수를 지금 많이 써가면서까지도 아 좀 어떻게 예 노린건데 그게 안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왜 시설루즈에서 지금 있냐면 극단적인 수를 정말 최극단적인 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수를 계속 보여지는 않습니다 자 쌍뉴 총각 때려서 벽으로 보내고 기와나격 병력장! 자 다시한번 다시한번 벌리 벌리고 자 아 어퍼 떴어요 떴다는 건 예 공격을 위합니다 자 가져 대륙행단 3번 돌리고 벽으로 미쳐서 주간 커버! 필살기해요 패턴! 와 지금은 두가지의 심리를 걸었는데 글쎄요 지상 선수가 어떻게 보면 걸리지 않은거지만 너무 오니플레티스에 오 진짜 오니플레티스 한 번에 호흡기권이 떼버리려 생각인데요 지금은 아 그래도 또 돌려줄거야? 물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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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역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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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의 심리가 정말 인상깊은게 필살기하면 오히려 반격기라던가 그런걸 노리면 대스에서 어퍼를 때리겠다는 완벽한 안방패턴입니다 정말 안방패턴인데 안걸렸기 때문에 오히려 서운한 느낌이에요 왜 안걸렸냐? 내 심리를 왜 몰라주냐? 이 정도로 엄청난 심리였어요 제가 어떤 콤보의 시나리오는 삐걱거렸어도 이후에 마무리하는 작업이 너무 완벽한데요 오늘 자 심리 좋구요 맵을 떠나서 뭐 거리를 떠나서 유블리를 떠나서 대시스텝 자 일단은 상대도 약간 긴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멈춰있는 과정이구요 자 비비러쉬 이후에 계속 스텝 밟아주면서 앉아서 상략 피하고 들어올리고 바운드 튀고 계속 압박 아 일방적인 게임! 아 일방적인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스텝 보세요 스텝 보세요 네 24초 동안 맞은 데미지 사실 네 그냥 어쩌다 맞은 데미지 솔직히 지금 내용은요 뭘 할 수가 없는 이거는 투넷 분위기가 안 좋게 흘러간 수가 있거든요 지더라도 상략 공개 패턴을 뽑아내고 자 붕건 나오나요 붕건 나오나요 붕건 나오나요 붕건 나오나요? 노림수를 때리는 건 붕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붕건운! 자 붕건운! 자 붕건운! 자 붕건운! 자 붕건운! 자 붕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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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건운 쏴고 가야돼요 붕건우 Techs 네 붕건운 썼고 가야돼요 두 가지 못 가면 호는 답이 없습니다 호가버트면 사실은 힘든게 미나거든요 괜히 여러 심리를 고민하다가 이렇다 공격도 그렇다고 쥔는 것보다는 모든 선숨에 색깔이 있는 곳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색깔은 보이고 하지만 보이기까지 인가요? 더 이상은 안될 것 같은데요 자 자 살아나와서 벽에서 나왔기요 일단 어퍼 어퍼 자 내려 찍고 추가 콤보 이어지는 심리 한 번 더 한 번 더 여기서 힘든데 여기서 못 나오면 자 절상구 들어가면 또 2대까지 갈 수 있죠 자 기완나게 프레오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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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날랑말랑 자 레이지 거 승려 못 때렸어요 못 때렸습니다 기회를 못 살리네요 기회를 못 살리네요 정말 기회를 못 살리네요 야 이건 잡은 가운데요 이건 잡아야죠 사실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야 결국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4대1 요게 주가 마니아 쪽으로 비운 가운데 디어 트랙션에 다시 한 번 중계를 또 등장을 합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네 잡았을 경기를 못 잡았다라는 거 정말 팀의 전력에 지금 좀 많이 흔들리고 이 기운이 흔들립니다 기세가 흔들리고요 사실 스코어 4대 1등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팀전이기 때문에 이기면 그만이거든요 자 그나마 최근에 그리고 여러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리고 한 팀의 대장 역할을 오래 해왔던 다이옥신이 중견의 위치에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 박승경기에도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니나네 니나메치 글쎄 니나네 니나메치 아쉬움을 달래면서 다시 한 번 승을 챙길 수 있을지 니나네 니나면서 다이옥신의 마지막 게임입니다 자 3,4일전의 의미를 떠나서 네 중요한 건 지상 최고의 또 니나를 한 번 가려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가장 분위기가 좋은 2명의 니나가 누가 더 최고의 니나를 가리구요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와 있구요 전쟁맵을 선택하는군요 네 평소에도 친하긴 합니다만 사상 같다가는 정말 많이 다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이옥신은 게임을 이렇게 해야 된다 오니페티스는 콤보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물론 게임에 진리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추정이 강하고 그리고 모든 팬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최고인간 중행이라서 그렇죠 자 언젠간 한 번 이런 싸움이 만들어졌어야 됐어요 라이브리 들어오고요 어퍼 먼저 띄운 건 오니페티스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음악이 되는데 경기를 근데 평소에 오니페티 선수가 스튜어디 복장하면 약하다는 소유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 걸 의식해서 먼저 고르는 걸 수도 있어요 다이옥신 선수가 자 일단 다이옥신 선수가 검은색 상의 건 다이옥신 스튜어디스 복장이 오니페티스인데 많이 맞아요 어 그렇죠 혹시 스튜어디스 복장은 안 드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복장설도 이겨내야지 되는거지 아 결국은 심리적으로는 안 되네요 네 본인이 본인의 캐릭터를 보는 것도 아닌데 네 경기력에 지장이 있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글쎄요 지금 심리적으로나 사실은 이게 평소에서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니나 대 니나 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게 두 선수들의 생각일 겁니다 오늘 경기 잘 해놓고도 또 이번 경기 놓치면 괜히 또 체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까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커버 들어갑니다 블랙핑 엠버 벽이를 내려찍고 돌아준 다음에 추가컴보 쌍자까지 자 외러포 아 맞구요 리버사이벌이 자 벽까지 다시 죽고 맞네요 아 하지만 못되겄죠 아 역시나 군모력에서는 네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다혁신 하지만 역단으로 데미지스 거리 벌려주고 하단 돌려주면 역시나 고집있는 플레이라도 오늘 프레티스 세 번 마무리 이건 예상 못했겠네요 예 왜냐면 앉아있는 자세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에서 기술이 파생이 되는 건 사실은 하단이 거의 없고 맞더라도 데미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레이지 모드에서 역전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완벽히 노렸네요 하단 이후에 추가컴보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그런 각도로 정말 잘 됐어요 둘 다 스가 스티브를 노린다는 것 자체는 잡기보다는 네 오우 하단 오늘 오우 많이 신전하는데요 자 끝자락 붙잡고 벽에서 돌아주고 추가컴보 계속 오우 많이 달았어 많이 달았어 엎어 엎어 자 맥스윅 승리기 반전을 성공할 수 있는 다혁신의 기회 자 한번 거리 벌려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 이렇게 아이보리 아이보리 곰보 쉽게 가야되요 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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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친 곰보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말리고 있어요 반면에 자 마지막 분위기는 계속 중원이 맞고니 계속 한 번씩 야 이거 니가 타이밍으로 리프트장 저는 어렵고 나 이거 맞고 자 다 맞고 들어올리면 연격이 어려워지는데 벽에서 계속 컴보 깔끔하게 쌍장 다시 한 번 자 주고 받아야 되겠는데요 한 번 뛰는 작업만 조심하고 있을 텐데 그것도 더 맥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맥주입이 나오는 거는요 자 퍼펙트로 마음을 치면 결국에 최고인이나 두명의 싸움은 마지막 궁그라미 하나 싸움까지 갑니다 결국 슈루즈가 지금 계속해서 맥주입 싸움과 아이보리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패턴을 누릴 수 있는 선수가 있을지 더 심리가 할 수는 있거든요 자 일단은 공격을 손으로 합격! 스컬 먼저 했는데 진짜 누가 먼저 판정상으로 다육수수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와 지금 한 끈 차이 자 하지만 달걱 없게 성공하면서 아이보리! 못 감아! 야 많이 앞서가요 자 자 자 자 로니필프스가 마지막 한자의 카드까지 불러내네요 자 잡고 못 감아 못 부를게요 아 마무리되네요 야 니나 대 니나까지도 이기면서 마녀의 5대의 승부 스코어가 이 정도까지 벌어졌다는 거 야 그정간에 정말 구나 선수에게 많은 의존을 했던 우승기 투맹 선수가 그렇죠 본인의 힘으로 벌써 2킬 2킬 3킬 그러면서 마지막 한장 한장 대장의 마지막 기회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아 오늘 엔드상 많은 실패를 지금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도 실패가 될지는 이 대장전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은 투원 선수에게 팀의 운명을 짊어주게 되는데 여골킬 6대 5 아 정말 꾸며신보거든요 자 물론 태강연에서는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나진 제우스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킬였던 와이웍스를 올킬 했던 이게 바로 지금 등장하는 마지막 한장의 카드 투원이 이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역량을 분명히 있는 선수인데 아 진짜 1대 5에서 6대 5까지 만약에 이끌어낸다면 사실 3,4회전 테크크닉이 뭐 결승전도 결승전입니다만 3,4회전에서 항상 이별이 나오면서 명도 등기가 많이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정말로 투원 선수는 또 분위기를 많이 차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2연승까지만 간다면 2연승까지만 2연승이 중요합니다 2연승 2연승 자 마크 대킬을 좀 약하게 뜨는 감이 있습니다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요 자 압승경리에서 온프에게 이미 한 번 진 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분위기적으로 자 최신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탱크닉도 잘 걸려주고 있고요 이번 라운드는 사실 니나긴 합니다만 이게 불안히 가지 않을까 레이지만 또 이제 만들었으면 안 돼요 레이지를 만들어주면은 진짜 이런건 몰라요 몰라요 컴바 들어가네요 자 어우 숨이 내렸어요 컴보 들어가고 또 날아올라서 데르킹당 갔으면은 이거 몰랐어요 무조건 나르면 뜨면 날라가지고 진짜 더까지 가죠 네 그 표현이 진짜 정확합니다 그 정도로 예 컴보를 보여주고 있고 마녀석 순서는 아직까지는 뭐 여유로운 모습 아무래도 스포어가 네 5제1이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메니레이지라는 말이 나온게 아니에요 네 그 말이 정말 부실루심해야되는거고 자 분위기 좋은데요 바운드 시키고 더 추가 건물까지 깔끔하게 놓고 이어주십리 한번더 자 커팅구 걸고 두번 계속 다이나믹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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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킹쿵 마무리 야 플레이기 탔네요 반면에 뜨는 작업이 안되니까 이렇게 맥이 없어집니다 야 진짜 이레이저 블로우를 뭐 세번 네번 커팅구 세번 네번 그러니깐요 와 이렇게까지 한 번에 뭐 기회가 있는 우리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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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분위기는 어 두근하게 달아올린데 또 3장만큼 도분없죠 네 그렇죠 갑니다 자 스토트사만으로 자 이거 몰라요 이거면 벽에서 벽에서 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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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죠 자 완벽하게 좀 두드러는데요 벽에 두 번 네 이제 세번 세번 이야 연속폭력이에요 아 버트 세번 네 버트 세번 완벽히 말린 모습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기는 모습 보여주고 5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브랑스는 걸릴 수 있을 수 브랑스만큼은 좀 다르거든요 자 만약에 6대5 역존의 드라마를 한 번 쓴다면 지금 이 경기의 가장 큰 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포스를 보이는게 마녀 선진자의 대장을 맡고 있는 브랑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드디어 추격을 하네요 자 오랜만에 레버 한 번 안 잡고 그달 경기를 잡아보나 했습니다만 역시나 운명을 그렇게 쉽게 쉽게 손에 거머지지 아 검을 꼭 끌했구요 자 결국 브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야 브런스 평소에도 정말 뭐 매직 코킹 뭐 여전히 자신을 스피버 등장으로 상당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두어 노즈를 잡을 수 있을지 사실 이 정도 치고 오면 브라 선수는 만족했을 거에요 사실은 네 항상 고생했던 브라 선수가 팀원도 이 정도에서 오디오를 한 번의 마무리로 깔끔하거든요 마니 선수 입장에서는 매번 보리네임으로 바니에턴 선수가 오히려 분위기 또 좋게 되면은 네 그 집중력이 좀 해이해지면서 안되는 경우도 조금 더 있거든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또 오디오를 만들어 줄 순 없는 양상이고 만약에 이거 네 글쎄요 구라 선수만 더 진다면 스코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톤은 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마쿠도 이렇게 조금씩 아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위기 상황은 나쁘지 않고 카운터 자 카운터 들어가면 이것도 벽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죠 그렇죠 자 바운드 치고 들어올려서 벽에 떨어집니다 옆차게로 마련합니다만 자 밀려요 밀려요 자 던치 스트레쉬 마무리 자 1라운드로 완벽히 당했고 크레스탠드곱을 맞으면서 정말 정말 빨리 죽었어 네 자신의 장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옆차게 한번 들어가 둥근 이런탈 플레이도 해보지 못하고 네 첫번째 라운드에서 추원 선수가 가져갔어요 네 객시킥 효과 크레스탠드곱 두가지 다시 맞으면 안되는 대표적인 기술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자 또 스매시 카운트 하면서 벽으로 가죠 벽으로 자 아 이거 너무 앞부대요 도티 한번 자 도구 도구 도려 죽고 레이스, 벌써 레이스였어요! 어디? 오! 자,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2라운드를 따내고 있긴 하지만 진짜 역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2라운드를 쉽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근데 구라 선수가 지는 경기가 있다고 하다가 이렇게 쉽게, 쉽게 무너지는 경기는 거의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예, 정말 쉽게 무너졌어요. 자, 자, 이번에 또 위생 어깨, 테이크하우스 어깨 또 한 번의 분위기를 치고 들어가서 투어 오, 올 슈터에서 계속 더, 폭킥이 나올 새가 없는데? 폭킥이 나올 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자, 슬라이딩. 이제 2라운드를, 아! 자, 이렇게 되면 또! 잡기! 또 한 번의 3량 나오나요, 이거? 자, 아, 슬리거니! 자, 바운드 치고 마무리! 투어니! 야, 결계 구란단이 넘어 버리면서 또 한 번의 3대형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솔직히 구란단을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감탄보다는, 좀 논란이 좀, 예, 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유,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 추원 선수가 분위기 타서 만약에 2라운드에서 2라운드까지 넘어서면 그렇습니다. 아니, 뭐, 와이웅스와 낮인 대우스도 울킬했던 선수가 마녀상 군사랑은 못할 뻔 없거든요. 네, 뭐, 그건 맞지만 스코어 상황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만 마녀상 선수가 더 이상 지켜본다는 거는 역전을 깨울 수 있고 오히려 패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쿠만 선수가 그나마 정말로 대외 경험 많고 침착하면서 상대의 심리를 좀 역용할 수 있는 그런 영리한 두뇌플레이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아쿠만 선수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뭐 다승은 2위까지 올라갔어요. 네, 뭐 다승도 다승이고 근데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한쿠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오니페이트 선수라던가 고라 선수가 지금 컨디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그것도 모르는데 중요한 건 지더라도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3배 0 승리로 두 번 했거든요. 너무 맥없이 증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쿠만 괜히 다승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정말 그 손에 잡혀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뭔가 발휘해줘야 되는데 또 위험한데요. 또 위험한데요. 또 위험한데요. 아, 맞고. 벽 측면에서 어렵고 내려 세이크고 드래고닝 계속 밀고 들어가는 두 원의 공격. 오, 위기타게. 위기타게. 아, 이거 들어갑니다. 자, 10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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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운터. 마무리되네요. 결국에는 마무리. 아, 계속 몰아붙이는데요? 계속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야, 뭐 킥, 고기면 킥, 스매시면 스매시, 카운터 들어가서 벽에서 더티 스매시, 그리고 텐 카운터 여러가지 것들이 다 통합니다. 그렇죠. 스티브가 보일 수 있는 모든 공격적인 기준이 잘 통했을 때의 상황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좀 침착해 줘야 돼. 마니 역장에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급하면, 급하면 집니다. 급해요. 급하면 지고. 자, 격킥. 자, 격킥 들어올리면서 반대편 벽으로 들고 갈 수 있어요. 물론, 두 원 선수가 앞선 경기에서 한 번 지긴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 자만의용 오늘의 6순위 선수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잘 나오는데요. 자, 드래곤이. 자, 2번. 자, 2대형 사면 언제 보는데요? 야, 지금 앨범을 맞았는데 오히려 역심리로 이길 끌어놓은거죠. 매일 반항을 하고 당쿵하의 심리를 다 이해한 모습이고요. 야,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오히려 볼리메가 마녀 입장으로 이게 볼 수 있겠구요. 그럼요. 자, 3대형 승리. 자, 벌써 이 선수가 3명을 잡아내고 4연승을 직전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몰아붙이고 리럭찌기. 중단. 페리. 자, 페리. 자, 페리까지 들어가면 심리를 이겨낸 얘기. 저티. 저티. 그 올아웃도 스코어를 다 잊을만큼의 와, 불가한 10분 만에 10분도 아니에요. 한 6분 정도 걸렸다고 봐서 3대형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야, 제우스와 와이웃스까지 울렸던 이 선수가 또 한 번 제물라 마녀삼총사를 겨냥하고 있어요. 야, 지금 계속 계속 휘두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녀삼총사 업장에서는 큰 기준으로 갈 필요가고요. 유한맥 가나요? 유한맥 가는게 사실은 온뉴 코트스가 항상 추구했던. 예, 역시나 아이팅 스톰으로 본인의 안방을 선택을 합니다. 자, 5대4. 이수코. 장담 못합니다. 자, 글쎄요. 이거. 오늘 그나마 온뉴 코트 선수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자, 이 선수에게 건을 기대하고 오늘 구라 선수가 이렇다 플레이를 못해서 굉장히 또 만들어주면 경기 모릅니다. 저는 신중한 경기 운영을 보여줘야 됩니다. 닌할 때는. 과연 투어 선수는 계속해서 카운터를 올리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좀 잃힌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정을 하다보니까 잃힌 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자, 한번 거리벌리고 여기서 심리전 교차되는 이 상황이고 네. 아, 투어. 또 펴로 가는 투어. 또 펴로 가는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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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력이 볼 수 없어요. 잡기 마무리. 아, 투어. 투어. 아,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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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 예선전이나 16강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4전이에요. 3-4전입니다. 맥스위블 쓰는 거 가 노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슈퍼. 딜레이 캐치 못해주고요. 자, 에레이저 블러를 붙어서 잡기 풀어줬고요. 노립니다만. 아, 그래도 맞더라도 들어가는 모습. 자, 계속 계속 주무르는. 주무르는. 자, 계속 주물러요. 자, 밀죠 밀죠. 벽으로 밀죠. 밀고 들어가죠. 벽 직전에서. 전화당. 아, 이거 알았네요. 네, 알았습니다만. 데뷔 그렇게 많이 준 건 아니고요. 자, 돌아붙이고. 뒤로 빠지고. 자, 여기서 한박 3인데요. 들어올리면. 네. 이번 라운드 접수할 수 있어요. 하단 돌려. 아, 돌렸네요. 자, 벽 금방에서. 마무리 직전. 자, 들어올려던. 진리전. 한 번. 마무리. 이대형입니다. 이대형까지 왔고. 계속해서 일방적인 공방. 날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역시나 선수. 대단한 공격수네요. 와, 여기까지 왔으면. 글쎄요. 많이 대신 풀어졌고. 머릿속이 대장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자, 이거 4연승 직전이고요. 현재 지금 투원 선수는 3, 4연승에서. 11개의 라운드를 연속적으로 이겼습니다. 끝낼 수 있을까요? 많이 힘들어지게 사실이에요. 라운드도 라운드가 분위기도 분위기. 자, 이거. 구라나우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라운드 연수는 끝나요? 끝나요? 급한 부른. 급한 부른. 자, 레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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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이지는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야, 역전. 자, 가나요, 가나요, 역전 가나요, 역전 가나요. 와. 그래도 직업 베링 드라본일 다음에. 한 번의 데뷔 뽑으려는 생각 자체는. 상당히. 어, 왜. 상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설마. 왜냐면 앞에서 보여준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 지금 거의 다 오고 있고요. 자, 맥시.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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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자, 한 번. 충분히. 네. 다른 분위기의 어떤 독순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잡기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더. 버리면서. 자, 자. 스쿨 안되고. 스쿨 안되고. 자, 여기서 승부. 자, 체력 기습. 아, 잡기. 아, 탱크는 또. 잡기를 못 풀었어요. 네, 이거 중요하죠. 퍼팅! 자, 레이지에서 터난다. 핫발 너바구리. 네. 결국 이렇게 되네요. 자, 4연승입니다. 네, 4연승이 4연승이고. 마지막 대장전까지 와버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또 한 번의 대장전에 의해서. 네. 참 참회하기 힘드네요 정말 참회하기 힘드네요 4강보다 더 힘들어졌죠 정말 힘들어졌고 마지막 구라 선수가 오늘 너무 매번 치셨기 때문에 와 이건 지금 스코어 상으로 봤을 때는 구라 선수가 정말로 너무나 압승을 하고 있어요 자 압승 경기에서는 0대3으로 무너졌던 구라입니다 하지만 대장전으로 변화 끝에도 나왔을 때는 뭔가 다른 전투력이 나왔던 구라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구라운드에 모두가 발동이 될지 아이나서 구라 선수가 지금 마녀의 모두를 지금 투혼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벌써 5승 그리고 4연승 그리고 악성향으로 구라를 0대3대5로 이겼던 투혼이냐 아니면 역시나 영혼한 대장 마녀삼충은 최고의 마녀 구라냐 자 이번 경기의 승자가 3위의 명예를 팀에게 안깁니다 그렇습니다 3위로 가는 팀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매치 자 구라 선수는 포킹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요 긁어먹기는 먼저 갑니다 완벽히 완벽히 노렸네요 역시나 구라 선수의 모드가 발동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투혼 선수가 팀을 역시나 대장전을 병원 끝에 가야 진가가 나오는 것인지 자 이제 분위기는 앞서서 만났을때랑 완전히 달라졌죠 자 벽에서 벽이 없죠 그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위빙업기 하단 몰아붙이기 몰아붙이기 계속 몰아붙이는데요 자 결국 포킹 탐방을 노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요 자 계속 움직여주면서 잡기 자 레이즈에도 레이즈에도 포킹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무리입니다 1라운드 가져가는데요 1라운드부터 가져간다는 거 상당히 좋은 시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뭔가 반격기로 심리전에서는 웃어봤습니다만 이후에 이렇다 추가 공격이 없었던게 구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코이트 1대1까지 가는데 불금상황도 찰나인 순간에 터킥이 정말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갔으면 오히려 말리는 건 구라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구라 선수가 경계할 때 많은 선수들이 터킥을 염덕으로 경계에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빛들을 또 찾아내서 터킥을 때렸던 게 구라의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라의 팀이죠 컵킥 맞지않고요 하단 긁어주고 참고 대시 외너뻐 1,2 하단 외너뻐 위험했죠? 잡기 잡기는 풀어줬고 다시한번 거리 벌린 상황에서 하단 하단은 여러 번 심어놔야 컵킥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너무 고격적으로 오니까 뭐 쉽지 못하네요 잡기 풀어버리구요 아 두번째 잡기는 안되네요 체력역전 거리조절 자 막고 막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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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요 안되요 두번의 간수가 두번의 간수가 안통했구요 아 이거를 잡나요 3위를 6킬 5연승 아직 끝난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지금 성큼성큼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왔어요 거의 다왔습니다 투원에 없던 진과 또한번의 울킥이 나올거냐 올투투투에서 가단 긁기 거리조절 오오 잠시만요 두번의 힘이 붙이는데요 자 투원 가나요 가나요 자 거의 다왔는데 자 왔는데요 자 올끼에 직장 올끼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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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자 공부 잘 때리면 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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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어! 마구리! 야 이걸 역전하네요 자 벌써 리본에 3번의 올킬을 만들어내네요 야 올킬 만들었습니다 야 불안운스까지 넣어버렸어요 야 5대 1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야 진짜 분위기 만들어낸 이건 최고의 파이터 2호니 다시 한번 투자소에서 팀을 3위에 올립니다 아 팀을 3위에 올렸고 자신의 역량도 확실히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결국에 마녀는 4위 피어 트리스천이 3위까지 올라가고 마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자격다고 생각했던 그런 경기를 투어 선수의 활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대망의 결승연 비아래 최고의 한 팀을 열어보겠습니다